한글자막 by 박진희 여러분께서는 객석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실 때에는 음식물이나 꽃다발, 부피가 큰 물건들은 가지고 입장하실 수 없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f you are at the lobby, please enter the theater now as we are about to start the show. Please note that any food, drinks, flowers or any large objects will not be allowed in the theater.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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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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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소재하실 휴대전화에 전원이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즐거운 공연 관람을 위하여 사전에 공연장과 협의되지 않은 촬영과 녹음은 금지하고 있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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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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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